공룡X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까? 예기치 않은 곳에서 공룡X의 실마리가 나왔다 뿔공룡, 프로토케라톱3의 화석 그렇지, 머리뼈가 변해 생긴 저 화려한 프릴이 프로토케라톱3의 가장 큰 특징이지 크기는 1.8m 정도로 공룡 세계에서는 아주 작은 축에 속해 최초의 뿔공룡이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뿔 닿은 뿔은 없고 콧잔등이 조금 돌출되어 있을 뿐이야 그걸 뿔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봐 초식인데다 별다른 방어무기도 없어 늘 당하고만 살았지 나같은 육식공룡의 목이었어 왜 저렇게 보여도 앵무새 부리 같은 잎으로 질긴 나뭇잎을 잘 뜯어먹어 요새로 치면 돼지 같은 녀석이 바로 저 프로토케라톱스야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해줄까? 저렇게 봬도 저 녀석은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았어 나중에 북아메리카로 건너와서 뿔이 새 딸린 유명한 뿔공룡 트리케라톱스가 됐어 그러니까 트리케라톱스의 조상이 프로토케라톱스란 말이지 그런데 아시아 공룡 가운데 프로토케라톱스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꼬리 척추에서 양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신경 배돌기 똑같은 신경 배돌기가 공룡 X에게도 있다 그렇다면 공룡 X는 프로토케라톱스일까? 단정직계엔 문제가 있다 자세히 가득한 성룡 X's 뿔공룡 전문가는 공룡X를 프로토케라톱스의 조상으로 주장했다 그렇다면 공룡X는 프로토케라톱스보다 프릴은 아직 덜 발달됐을 것이다 그리고 화석이 말해주듯이 다리도 더 작았다 최초로 복원해본 한반도 공룡의 모습이다 공룡X가 발견된 시화호 주변에는 다양한 알 화석이 산출되고 있다 그 가운데는 프로토케라톱스의 알 형태와 유사한 알 화석이 있다 그렇다면 이 알이 공룡X와 관련이 있는 알은 아닐까? 그러한 걸 아시죠? Your specimen in Korea will help us pinpoint potentially one of those routes of distribution It's a paleogeographic distribution It's a very important point for parallel geographic reconstructions of both what was happening with the continents during that part of the Cretaceous and understanding more about the evolution of both ceratopsian dinosaurs and the other groups they're associated with.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